반갑습니다. 일란 이영희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작품은 한문이 좀 많습니다. 특히 한자는 한자를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잔치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논어에서 9점 정도 맹자, 노자, 장자, 소동박, 나태주시, 이혜인시, 사설시적 천자문을 초서, 예서, 전서 한글로 10장을 표현해 왔습니다. 감상하기에 조금 난해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도록을 위주로 보면 한글이 다 설명돼 있으니까 감상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